밀맥주 밀맥주 맥주, 좋아하세요? 세상에는 수많은 맥주가 존재하죠 에일, 스타웃, 필스너, 라거 그리고 에딩거 세계 최대 규모의 밀맥주 양조장 지하 160m에서 뽑아낸 가장 순수한 물과 최상의 밀, 폭, 효모만으로 만든 한 해 1억 5천만 리터가 팔린 밀맥주의 대명사 두 번의 발효를 거쳐 탄산, 신선함, 풍미까지 잡은 독일 그대로의 맛 딱 한 잔을 마셔야 한다면 그건 바로 에딩거 평범한 건 별로라건 이제 에딩거